옷이나 좀 고를까? 갑자기 옷이요? 나랑 같이 갈 데가 좀 있었지 말이야. 따라와. 이거 어때? 그리고 로타이? 셔츠는 아래쪽. 이거. 이건 왜? 이제부터는 나와 같은 시간에 살아야 되니까. 뭘 기다리지? 내가 입혀줘야 되나?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. 뭐? 상처는 아물었네. 그 옷주지? 이보. 의외로 잘 어울리네. 의외로. 누구와는 달리 젊으니까요. 누구와는 달리. 뭐? 어이, 아저씨. 아저씨? 벨리야, 밥 먹었어? 어디 가, 아저씨야? 아저씨. 에피소드. 아저씨. 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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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